자 전무관님 다음주 전략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종국 시간이죠.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제가 오늘은 좀 긴장을 좀 여러분들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보면 이렇게 종목 진단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뜻이 들어간 거니까 종목 진단 받는 분들은 고점을 잘 참고하세요.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함이 떨어지예요. 강력함이 떨어지고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강력한 거다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금실금 이게 종가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지표도 없는데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61선 장기평선 각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분 네온테크인가 뭔가 따라 붙었을 때 이렇게 62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갭상승 나오면 따라가지 말라라고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지금 또 너무 빨리 올리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11,200 여기가 단기 고점, 61선 여기가 고점이고 지금 만, 그 다음에 900에 800인데 우리나라 야간장이 지금 먼저 반응이 나왔고 오늘 나스닥이 되게 많이 빠지는데도 우리나라 야간장이 급락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변곡점이 기대 반, 우려 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나스닥은 나쁘지 않다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종복이 사진 때문에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거든요. 이건 내가 이쪽으로 주의해 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나스닥이 약했던 게 아까 마케팅에서 얘기했듯이 테슬라, 알파벳, 메타, 그렇죠? 이런 쪽이 약했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얘들이 개파락의 양봉으로 전개가 되니까 나스닥이 강보압으로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가끔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선물이 강해서 미국 주식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든 우리나라는 더욱더 주식이 잘 움직일 때 선물이 잘 움직이는 겁니다. 주식이 안 빠지면 선물도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주식들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얘들이 개파락에서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아직 미국장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왜 제가 이 미국 기업 얘기를 먼저 했었냐면 다음 주에 1차적으로 제가 맨날 날밤 까고 이거 저기 한다고 그랬죠. 애플하고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잠깐만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그렇죠? 이들 주식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그중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 중에 애플은 그나마 쏘쏘 시장의 전망치가 시장의 전망치가 근데 엊그저께 중국 쪽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투자를 시작한 것을 일부 축소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찾기에는 시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변동이어서 애플 중립 애플 중립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장 전망치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애플은 맑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흐리고 메타가 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전망치 나오죠. 시장 전망치를 보시면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유독 메타 쪽 그죠? 넷플릭스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유독 메타 쪽하고 샤라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새 좀 그런데 아마존 보면 페덱스 쇼크 넘을까 하면서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아마존하고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들 주식들 중립 이하 그다음에 애플은 중립 소소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약간 하락할 확률이 조금 높은 거죠. 우리가 그걸로 봤을 때 근데 미국장의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 이 추세가 미국장의 추세가 오파동에 하나 둘 셋 넷 4일 올라가고 하나 둘 셋 3일 빠지는 이게 도찌로 보이는 게 저도 참 이건 여러분 도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게 도찌로 보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오파동으로 왔을 때 지금처럼 불안불안한 뉴스가 나오고 불안불안한 상황이면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계속 하반경성을 주죠. 그러면 여기 어디에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확률은 떨어지지만 저는 여기 어디에 시장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살짝 한 번 밀리는 거죠 이렇게. 살짝 한 번 밀렸다가 어느 순간에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약간 밀리고 다음 방향성 타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치도 저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급 한 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변곡점하고 수급 중에 우리나라는 수급이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막 던지는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이종복은 결론은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상대방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수급이 환율이 지금 1400원 위에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 보시면 최근 9월 29일부터는 이게 크게 샀어야 되는데 크게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작아도 여러분 그렇죠? 작아도 누적으로 볼게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면은 있다. 이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있다. 그러면 최저점을 찍은 지점을 우리가 9월 30일로 놓고 보면 2조 2천억을 외국인들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긍정적인 건 있다. 그다음에 선물 선물은 매도가 컸었는데 그렇죠?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0월 5일날도 1조 3천억 던진 부분 이 부분하고 10월 13일날 1조를 던진 이 부분 이것은 그동안에 매수를 풀어준 게 된 거죠. 그렇죠? 상방포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하방으로 구축은 돼 있으나 아까 주식을 2조 가까이를 샀죠. 그러면 여기서 장이 급락해버리면 주식 손실 나니까 얘들도 이번에는 장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 누적수부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다시피 6월달에서부터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을 2조 넘게 팔았다가 본전 근처로 아니 보합 수준으로 왔고 또 2조 넘게 팔면 보합 수준으로 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도 2조 넘게 팔았으니까 잘하면 보합 수준으로도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죠. 주식은 찔끔찔끔이라도 매수하고 있고 업종 대표주들은 이미 나락으로 가 있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반등의 기대감이 있는 쪽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표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반등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알려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알려주고 있어요. 자꾸 이쪽에서 갑자기 그렇게 비둘기적인 혹은 중립적이었던 사람이 초강력 매로 돌변해버리고 채권은 원래부터 올라가고 있었는데 10년 물 채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 최고치로 쳐올렸다 하면서 그런 기사나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런 게 변동성 요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켓텐에서 그런 뉴스와 기사에 휘둘리지 말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들을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준 그 넥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오늘 아예 그냥 작정오라고 얘기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으로 보았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280에서 300 위로 조금 더 올리면 305까지 아랫단은 275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수 밴드 중기적으로 275 305 좀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서 단기적인 것은 9에서 13일 정도 코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짧게는 280에서 300 정도 거기에 중심을 290 지금 딱 29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르도 갈 희망이 있고 아래로 다시 밀릴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게 반반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내려가는 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300에서 305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비중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마켓엔에서도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2차전지 펫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재료 그렇죠? 그런 쪽 플러스 이제 장이 좀 긍정적으로 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 강할 때 제약 베타버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펀치는 다음 주 금요일 9시 30분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시장에 핵펀치가 그러니까 이중복 입장에서 핵펀치면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긍정이 되는 거죠 이중복 입장에서 핵펀치를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중복 입장에서 핵펀치를 나눌 수 있어 보이면 바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판 치킨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